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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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هم 득 Punkt 양념장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배달한다고 하면 안심해져서 지금 굳이 또 배달이 있는데 가게에 위치를... 신경을 안해 너 통통치에서 좀 통해가 되었어? 저희도 좀 있어요 그러면 그거랑 상승은 반대로 가게에 2,000원을 제자해서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 더는 10,000원을 준다 이렇게 하면 7천원 받을 거고 그래야 하니까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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